자 여러분 유하유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보스를 만나러 가봅시다 우리 보니까 다른 분들도 조력자 써서 많이들 깨시더라구요 그래도 약간 전국인정협회에서 인정 안함 이런 세팅은 꾸준히 있던데 으이그 자기들이 직접 해봐야 그런 말을 안하지 진짜 본인들이 직접 해봐야 그런 말을 안하지 정말 조력자 파밍은 아마 가면서 가면서 몬스터 잡음 좀 나오지 않을까요 갑시다 여기 이쪽이었던가 아니 이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아니 이쪽에서 들어왔구나 왜 봤던 길 갔지 여기 아까 뭐 아닌가 왜 봤던 길 갔냐 여기 죽어있는 시체 있지 않았나 어 맞네 뭐야 여기 닫혀있던 그쪽 길이었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아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 이쪽 아까 그 보물 사냥꾼 있던 데 잖아 여기가 거기 여기 막혀 있었나봐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들어온 곳은 저 반대쪽이니까요 아니죠 제가 들어온 곳 저 반대쪽이에요 저기 저기 여기 아니야 제가 저거 떨어뜨린 그 여기 여기 여기에 그 조력자 그거 있었잖아요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네 들어온 길이 주교 여기 딱 초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쪽이 맞나봐요 이쪽이 맞나봐요 다시 올라가보지 뭐 그때 그 길 맞는 것 같지만 일단 한번 가보자 이거 보면 그거 생각나 샌과 치이로 해서 샌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넣고 잘린다 했던거 아 이쪽 나오는게 다른 길이 있네 어 여기 근데 아까 그거 아니야 아니네 사다리 없는거 보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길이지만 다른 길이네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빠 때문에 깜짝 놀랬네 아빠가 똑똑해서 깜짝 놀랬어 아빠가 똑똑해서 깜짝 놀랬어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새로운 길을 봤네 뭐야 아 칼 바꿨어야 됐는데 아 칼을 안받고 왔네 더치다 설마 밟으면 아니야 이런 호기심은 발동하지 않아도 돼 scalp 아 아 쩐 lipstick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검을 받고 왔으면은 이 쪽도 크라트 마을 쪽 크라트 마을의 외곽 쪽이라서 이렇게 된 건가? 원래는 여기가 크라트의 중심이었는데 혼자 계십니까? 잠시만 무기 바꿔 무기 바꿔 기본 무기가 짱이야 이거 지금 기본 무기가 짱이야 이것들이 진짜 땅으로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오오 아 진짱 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밟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씨 깜짝 놀래라 아 아 인형이 아픔 나도 아파 오 오 이게 뭐야 창? 새로운 무기 얻었다 독성 부식 창 부식 창 부식 창 부식 보자 보자 뭐야 이거 도검이네 아니 단검 찌르기 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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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 뭐야 이거 궁금한데 오오 이거 여기 애들한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건 로버 데드한테 좋겠다 부식 창 부식 창 오 이거 부식 날이랑 해가지고 쓰면 좋겠는데 이거 일단은 얘네들은 별로 안 통해서 별로 안 통하니까 일단 기본 무기를 들고 불이 제일 좋지만 아 불 들까 여기서도 그냥 잠모분이게 땅이였어 잠모분이게 땅이였어 손잡이 안 길어질 것 같은데 그 그분들 그거 많이 쓰시더라구요 아 이런 개 개 개가 정말 나쁜 강아지 어 그 대검 대검 많이 들고 다니던데 대검 어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아씨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 왜 이렇게 막 벌레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하늘은 앵글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하늘은 앵글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눌린 줄 알았더니 내가 내가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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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걸 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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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죽이네 이걸 죽이네 받아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온 거야 안녕 안녕 헬로 쓸데없이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 야야 아까보다 피는 오히려 좋아 돈 벌지 돈 벌지 돈 벌지 돈 벌지 돈 버는 거지 뭐 어디서 떨어졌냐 아 위에 매달려 있구나 아 저기서 떨어진 거구나 어디서 왔어 쟤 아까 나 죽이네 어디서 온 거야 아 저 앞에 있는 앤가 뒤에서 왔다고 지나가다가 내려올 거 같으니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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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 쟤지 저거지 저거 이빈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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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에잇 에잇 어후 어후 오우샛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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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그거 어디있어? 어? 아니 중요한게 잠깐만 내꺼 구슬 어딨어? 왼쪽 아래? 잠깐만 어그로 좀 풀고 제가 어그로만 좀 풀고 다시 갈게요 아 이거 내꺼 아까 죽었을때 두고간 소울이 어딨는지 안보여가지고 그러면 죽어도 그건 먹고 죽어야 다음에 뒤돌아 곰돌이 뒤돌아 아 꼭 중간에 저렇게 센 녀석들 있다니까 아 여깄네 도망쳐 도망쳐 쟤를 어떻게 잡지 저거 어떻게 잡냐 저거 어떻게 잡냐 이 밑으로 가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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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깜짝이야 몬스터가 잘 안보여 저기도 있다 아우 아우 아씨 또 밟았어 아우 아우 저 친구는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되나봅니다 도망쳐 돈은 많이 주지만 부지 아니 얘네들 거의 뭐 뭐야 막 뭐라 뭐라그러냐 보호색이라고 해야되냐 안보여 도망쳐 아우 쏟 Impressor 나비 나비 잡자고 나비 좀 어딨지 어디갔어 나비 없어졌어 너네들 때문이야 나비 없어졌잖아 아니 막을 생각을 안하네 막아야 되는데 나비 없어졌어 갔다가 다시 올까 나비는 주워야 되는데 근처에 별바라기 없나 아 이거 갔다오는게 낫겠어 나비는 잡아야 돼 근데 저 나비가 중요한 걸 주기 때문에 이건 또 밟았네 미치겠네 저 공돌이는 잡으면 돈을 많이 주는 거지 뭘 따로 주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런 애들 그냥 갑니다 일단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아 쟤네들도 더 빨부면 데미지가 있나 보구나 아 씨 데미지 아까 막아 오는거야? 온다! 아니 미친 큰일 났다 미쳤다 어떡하지 도락스 도락스 나무입니다 아 별로 잡고 싶지 않아요 쟤 별로 잡고 싶지 않아요 저런 헬창 굼돌이 아 위에서부터 반짝이는 건가 또 있어? 또 있어? 아 또 있네 아 됐다 잡았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 왼쪽에 하나 앞에 하나 오세요 오세요 손님 너지? 오우야 잠깐만 쎈 녀석이네 어우 오우 색이나 주네 그나마 곰돌이 보단 낫다 곰돌이 보단 나아서 괜찮네요 이쪽에도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쭉 파밍을 좀 하고 안쪽에 누가 있니? 아무도 없네 앰플 꼼꼼하게 둘러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열어와 이 아래쪽에도 있네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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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Ne 여 있어 그래 이어 왠 조금 nive 이대 כן 타이버 아우씨 이런 거지같은 것들 와 너무.. 야 잠깐만 어? 이리로 가는거니? 여기니? 별바라기 있으면 잠깐만 여기 역시 별바라기 있네 너 어디야? 어우씨 깜짝 놀래라 오우 저 위쪽 안가봤는데 쟤때문에 하아.. 저 위쪽에 한번 가봐야되는데 길이 없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가 아우 아우 야 죽겠는데 이거 큰일났네 별바라기 못찾으면 죽겠는데 절름바리 다리 아우 귀찮은건 싹 없애고 오우씨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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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다 호전하나 죽어 어? 저 위에 사람 아니야? 뭐야? 그리고 안에 굉장한 괴물이 아까 개잖아 아니 아니 저 안에 아까 내가 도망갔던 그 괴물이 저 안에 또 있네 아 아 씨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 허어 아니 아까랑 다른 녀석이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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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게 얘는 심지어 뒤에도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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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한번만 더 붙잡치면 죽는데 오 겨우 살았네 엄청 세요 당한 애들이 숨어있어요 근데 난 이걸로 칼을 봤는데 왜 불이 안되지? 원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검은 안되는건가? 약간 미치광인가? 이거 불패시 되어있는건데 왜 안되지? 원래 되야되는데? 이 겉만 안되는건가? 원래 되야되는걸로 아는데 헬로 그럴까요? 그라인더로 수지 가능하다 무기 내구도가 모두 소모되면 공격력이 하락하고 그라인더로도 수리가 불가능해지니 내구도 게이지를 신경쓰는게 좋을거야 일시적으로 무기의 화염속성 부여라는데 이게 100%는 아니라서 그런가? 100%가 아닌건가?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이건 뭐야 그러면 일시적이니까 100%는 아닌거고 아직 한번도 안터진거야? 아 한번도 안터져서 그랬던거였구나 아 아 뭔데 무겁다고 그러지 아 일시적인거라 그랬나봐요 어 어 위로 올라가는게 있고 내려가는게 있는데 일단 내려가 오 오 뒤질려고 생각해보니까 피도 없으면서 어딜 내려가려는거지? 아 나 큰일났네 큰일났네 여기서 죽어야된 아 여기서 죽어야되는데? 큰일났다 내려가면 올라오는데가 없네 내려가는게 맞는건가? 어떡하지? 그렇게 사망 살짝만 내려가도 어 옆에 낮은 곳이 있었다구요? 아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돼 아 여기서부터 다시 가야돼 아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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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죽었나 본데? 나한테 경험치가 들어오네 하 습 하 습 하 습 하 습 하 습 하 습 습 지나가봐 아까 안갔던 곳 지나가봐 습 습 아 여기서 싸우자 아이고 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날 밀어버렸으니 뭐 어쩔수 없어서 내려왔다 아 왜 애들한테도 막기를 안쓰냐 바보같이 뭐야 이쪽은 또 안열려? 여기가 어디지? 아까 그거 죽으러 가야돼 아 여기 혹시 별바락이 있을까봐 들어왔는데 가도 되나 몰라 돌아올수 있으려나? 어디까지가? 어디? 어디가니? 오 슛 컷이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서 돌아온게 제자리네 자 아니 괜찮아 어차피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게이드 이제 그 곰돌이 안만나도 되요 좋아좋아 아니 오히려 좋아 곰돌이 안만나도 돼 그 곰돌이랑 다시 싸우지 않아도 돼 좋아좋아 이쪽은 어디지? 위에서 내려와야 되나? 아 아 아 아 어 어 어디서 온 새끼야? 갑자기 뒷풍수를 날려 뭐야 너야? 이 녀석이었구나 왜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가는거야 아 아닌척 뒤통수 때려놓고 아닌척 개쩌네 아니 뒤통수 때려놓고 왜 아닌척해 쓰러지는 판자집 안에도 보물이 있다지 욕심많은 부부의 최후를 찾아보아라 이거였어? 반짝이는거 봐 아까 얘가 갖고있는게 보물 아니었어요? 그런거 같은데요? 더이상 뭐가 없는데? 방금 그게 보물이었나보 자 슬슬 자 아 저 지나갑니다 아 선생님 분노를 걷어주세요 어 깜짝이야 쟤는 못잡겠어 제발 죽어 어우 제발 죽어 그치 5마리 이상 뭉치면은 패링도 못하겠어 아 설마 저 덩치끈 녀석 또 잡아야돼? 아니구나 휴 다행 또 잡아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돌아서 내가 아 아까 거기가 여기 올라가서 갔던 곳인가? 이걸 내려가야돼? 아이 아 저거 먹어야되는데? 돌이 있었다구요? 어디있다는거지? 아니 그니까 저 돌에 얹는다고 해도 내가 피가 없어서 목숨 깎이는대로 가야되지 않을까? 아 이건 나도 보긴 했는데 내려가면 올라오는 곳이 있을까봐 없을까봐 내려가는게 맞을까?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내려가볼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이쪽 돌 어? 여긴 뭐하는 데지? 검은 토끼단의 영역에 온 것을 환영한다 보호금 체납자는 관짝행을 무서운 녀석들이네 오 있다 있다 어 뭐야 누구세요? 다들 누구시죠? 아까 저 위에 못 간 거 좀 아쉬운데 뭔가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먼저 갔다가 내려갈 걸 오! 제가 너는 팩토리에 들어갔는데 근데 너는 여기 그래서 기다려 너는 팩토리에 들어갔어? 네 아 맞네 그러네 보살 모 앞모습을 처음 봤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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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허노 슬라우치 coz me piece of department in a pinch you lead we bring up the rear and watch for hidden threats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거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인원이잖아 혼자인데 믿음이 안가면 나도 됐어 나 혼자 할거야 라고 하겠는데 돈이라도 쓰고 올까? 돈부터 쓰고 오자 그러겠는데 그러기엔 너무 좋아 두 명이잖아 두 명이 도와준다는데 네 명 검은 조직이 아까 아 검은 조직이래 검은 토끼 조직이 네 명인데 네 명인데 혼자 싸우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설명이 낫지 나도 모르게 동력 미술 무게 좀 올릴까? 무게를 올려야 되나 지금으로선 무게 올리는 게 낫겠지 무겁다니까 무게가 나을까? 방어력도 높아지니까 이거 올리자 이거 올리고 다음에 2100원 3315 다음에 동력인가 올리자 무기를 쓰면 쓸수록 잠시만요 삼촌 삼촌 갑시다 밥 좀 먹었으니 이제 좀 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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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후 페링 페링 오케이 아우 이제 손목이 아프냐 어 손목이 아파 왼쪽 손목이 아파 왼쪽 손목이 왼쪽 손목이 아프냐 왼쪽 손목이 아프냐 왼쪽 손목이 아프냐 왼쪽 손목이 아프냐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일어나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왜 이렇게 느리게 일어나지 내가 뭘 안올려서 그런가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무기랑 관련이 있는게 맞나 음 음 음 이것도 무거운 편도 아닌데 할거였으면 이게 훨씬 좋은데 무거워서 뭘까 나 이것도 안 끼고 있었네 무게를 좀 올려야되겠다 기다려봐 이거 갖고있는 돈 써서라도 무게 좀 올려 아 잠깐만 잠깐 먹고와야지 무게를 두개나 올려보자 무게를 두개나 올려보자 아 돌아가 너의 자리로 돌아가 아 나도 천천히 가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 타위를 두개 살려놓아 띵 오우 무서워 무거운걸 좀 더 올려보자 일어나는게 느린 이유가 무게때문의지 확인해 봐봐야 되겠어 너무 느려 나 엄청 열심히 했나봐 여기 멍들었어 뭐야 여기 왜 멍들었지? 어쩐지 좀 아프더라 왜 멍들었지? 내가 이렇게 부고하긴 했는데 손에 힘을 너무 세게 주고 했나봐 이렇게 막 누르면서 했더니 이렇게 잡다보면 여기가 바닥에 닿거든요 이렇게 공중에 뛰어놓고 하는게 아니라 바닥에 놓고 했더니 힘이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멍들었네 얼마 필요하다고? 3,000 얼만가? 4,000 얼만가? 3,400? 3,400? 아.. 보채 이렇게 하면 2,900에 됐다 일단 하나만 올려봐 흠흠 와 이것도 더 올려야되네 3,600 3,600 아이고 3,600 3,600 이니까 3,600 이니까 어.. 어.. 이렇게 쓰면 되나? 10원 모자랄 것 같은데 맞나? 맞네 10원 모자랄 것 같은데 아.. 돈 아까워 한 마리만 잡아 한 마리만 잡아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잡고 올게요 한 마리 빡빡 긁어서 iciary 빡세라 빡세라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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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아 솔직히 한 마리 한 마리가 참 어렵네 보스 진짜 좀 할만하다 싶은 애는 걔밖에 없네 어제 잡은 거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힘들다 우와 이래도 무거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욕심을 버리고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이건 어차피 물리 피해 감소가 제일 낮으니까 조금만 더 가벼운 걸 해도 문제네 이렇게 무기가 무거운 거잖아 이게 생각보다 무겁다 이거 없이도 했으니까 아니면 잠깐만 아니면 잠깐만 안 조금만 더 가까이 HP 차이가 큰가? 좀 큰 거 같네 아 이래도 무거운 건 똑같아서 이걸 끼고 그냥 이걸 빼야겠다 42 아까랑 큰 차이 없는데 이래도 다시 잡아 봅시다 많이 왔다 그래도 무려 다섯 번째 보스를 잡는 거라고 내가 다크 소울 할 때도 1일 1보스 도전했었단 말이지 점프가 이거는 점프가 쉽지가 않아 아까랑 큰 차이 없는데 아까랑 큰 차이 없냐 아 왜 이렇게 안 막아져 아 왜 이렇게 안 돼 그만해! 돼지새끼야 그만해 이 돼지야 아까 닌자까지 갔으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저 친구 돼지 가면 쓰고 있잖아요 돼지가 맞겠죠 아니 가면 돼지같아 생겼잖아 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양쪽 귀 다 딸부귀가 내려가니까 돼지같잖아 내 아버지 어씨 얘는 계속 막는 게 맞아 얘가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앵관적으로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좀 거지 같네 아 시점 시점 달라지지 않게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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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눌렀는데 어우 자꾸 돌아가! 아! 아! 끅! 와! 아 맏다! 아acağım다. 안 돼 안 돼 와 이거 피의 것밖에 없어서 안 되겠는데 중간에 부르는 거 안 되냐 제발 중간에 조력자 부르고 싶다 제발 모논처럼 구조신호 넣어줘 이 모든 뭐냐 모든 게임의 중간에 구조신호 좀 넣어줘 구조신호 있었으면 좋겠다 난 모논할 때 진짜 좋은 게 구조신호라고 생각하는데 뭘 레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진짜 한 사람이 더 들어온 만큼 세지긴 하지만 그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 역시 얘는 안 된다 아이고 한 대 더 때리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지급인가봐 저렇게 큰 검을 어떻게 저렇게 왜 옆으로 하는건 못맞겠지? 위에서 내리찍는건 되겠는데? 이게 잘 안돼 아 이거 말고 쟤 쟤 쟤 쟤 잠깐만 아 쟤 너보다 저 맏형의 존재가 아우씨 돌아가는게 미치겠네 아니 너 말고 아 이거 화내들아야 미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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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돌아가는거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하냐면 둘이 붙어있게 하면 안돼 내가 자꾸 할머니 자꾸 그 그게 보정시점이 돌아가버리니까 지금 아 리전하면 잘쓰고 있는데 아 아 안풀려서 답답해 한번만 싸워줄래? 한번만 싸워보자 한번만 싸워보자 그냥 물약 페링을 좀 잘해야되는데 아 아 페링만 좀 안좋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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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ま은 아 오 오 닫 아 아 아 저 토끼가 보면은 둘 다 같이 보나? 아이씨 진짜 똑같은데 맞네 여기 같은 걸 봐야 돼 아 어 으응 조력자 있으면 너무 바글바글해서 정신이 없다 혼자면은 한명이 어그로 끌 타이밍을 주는데 구리면은 어그로고 뭐고간에 그냥 둘이 돌격을 해버리니까 조력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진짜 난전이야 이건 조력자 없이 깨는게 맞는데 너무 힘들다 미쳐버리겠네 스탠미언 터졌어 와 진짜 이건 아닌데 스탠미언 퀴즈으니 아 아 집어가는 거 널빠다 으깽 추가 아 잠 으깽 으깽 아 나도 네가 어디인 으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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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sunset. 아프진 않은데 아 자꾸 뒤로가 진짜 너무하지 않아? 지들끼리 싸울 때는 겹치면은 공격 시키는 걸로 되거든 근데 내가 공격 겹치면은 지들은 공격 다 됨 차경을 줬어 이런 차경을 없어 아 타이밍이구나 나이 아..이거는 왜 이렇게.. 너무 틀린다.. 망했다.. 여기서는 많이 때리지 못하니까 포션이 잘 안차.. 아..너네들 왜 이렇게 다 뒤를 돌아.. 아..미켜 미켜!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뒤지게 생겼네 큰일났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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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3키로.. 소울게임은 하고 싶은데 자기 피지컬이 안된다? 그럼 그냥 3키로 하세요.. 3키로는 진짜 쉽다니까.. 3키로가 쉬운거야.. 소울게임 중에서는.. 진짜.. 진심이야.. 전달해.. 부끄러워! 너 형이 자극적으로 없으면 나를 알아.. 아니.. 4키로는 이거.. 4키로는.. 5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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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키로는.. 아이고 한 대 담았는데 아 이거 내가 못했다 아 나 또 때릴 시간을 줘 이색끼야 아 씨 죽어야겠다 팔은 그 페린 때마다 이렇게 떼다 붙여도 떼다 붙여야 돼요 클릭을 이렇게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상은 한번 꾹 누르고 있어봐야겠다 이게 퍼펙트 가드가 안될 것 같긴 하지만 떼서 맞는 것 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스트레스 받아 저도 그런 걸 들고 싶은데 없어요 무기가 대검을 진작에 내가 먼저 샀더라면 대검 들고 했을텐데 대검도 없어서 진짜 원래 대검은 안써가지고 아 씨 다시 해야겠다 다시 하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헤링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탓에 저 친구 범이 두번째에 부러지더라구 얘 잡고나서 나도 부러뜨리고 싶은데 아 디토스 좀 보여라 아우 씨 왜 얘는 발차기 쓰는데 아 나 진짜 얘 보면은 그거 생각나 아우 씨 나비알몬이 생각나 기다릴까 이거 미치겠네 아 살려줘 제발 뒤죽 안 돌았으면 좋겠다 아 아 뭐해 나비알몬도 한 대씩 때렸었거든 나비알몬도 한 대씩 때렸었거든 나비알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때릴 때 공격 안 했어 무기 좋은 것도 없어요 다들 높은 게 전기가 그나마 나오려나 제일 높은 게 이게 54 전기가 제일 높네 아 이게 제일 높네? 이거 써볼까? 이건 다 똑같네 집중 몰아치는 배기 옛날 배기는 또 뭐야 좀 무거우니까 20 20 이걸로 할까? 버티기 흠 이거 이거예요? 아 이게 제일 높구나 근데 엄청 엄청 느리면 나 잘 못쓰는데 원래 느린 무기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라 오우씨 대검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막는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어떻게 때리지? 손잡이만 다른걸로 들고 싶은데 일단 싸워볼까? 이건 대검 손잡이라 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비키세요 아 진짜 저 저 아찜에 진짜 좀비 아찜에 진짜 어디까지 어디까지 오는거야 꽤 멀리 오는구나 아 아 저거 먹고 갈까 아니요 먹을것도 없다 이게 경찰보험인줄 알았다 이게 경찰보험인줄 알았다 지나갑니다 자 무기 다시 이거랑 이거요? 아이고 이거요? 이건가? 둔기는 처음 이거 둔기도 처음 써본다 이거 들고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이거 들고 있는 분이 있더라구요 이거 들고 싸우는 분이 군을 보긴 했어 근데 뒤로 갈수록 다들 대검 칼날을 많이 쓰더라구요 애초에 대검 칼날이 길잖아 대검 칼날이 대검 칼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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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거예요 이거? 이 한방이 좀 큰가보네 환리 아 내 형이 나한테는 아우 적응하다 아 적응한다 적응한데 아 죽어 다시 할게요 아우씨 적응한데 사거리가 적응이 안돼요 처음 하다보니까 적응이 안되네 다시 사거리를 모르니까 허공에다가 퍼스윙을 너무 많이 이래 원래 쓰던 칼이랑 길이가 다르니까 어렵네 파이팅 여기서 바꿨어요 잘해보자 아이고 잘못 눌렀다 초반에 잘 된다 했더니 밀려버렸어 밀려버렸어 아 왜 안돼 됐다 아 아 저리 꺼져 쟤는 때리기가 좀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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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저 돼지새끼 저거 아 칼 부러진다 아 아 잠깐만요 아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빨리 와 울 거면 울고 말려 말고 즙 xa 으 으 으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저 상황이 오면 쟤는 왜 저렇게 난리인 거야 아까부터 지 동생 죽기 싫으면 참전을 시키지 말던가 아 이거 강화하자고요 돈이 없어서 아 나 돈 이렇게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아 이거 강화하는 게 좋으려나 이게요 한 게임당 지금 한 회당 횟수가 개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2회차 할 거 아니니 제가 이렇게 낭비해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2회차는 안 할 건데 얼마 필요하지 근데 보스에서 톱날 쓰는 사람 몇 번 봤는데 200이야 한 3번 강화한다고 치고 600만 올릴까 어차피 4번부터 초속단 쓰기 때문에 40만 올ишь 230이요? 모자르겠네 260이야 270인 줄 알았어 그나마 열심히 파밍해서 다행이다 감춰진 몰썩 소송딸 얘네도 감춰진 몰썩이네 아 특성있는 애들은 얜 뭐야? 이건 파는거에요? 오케이 돈 열심히 모아서 그럼 쟤네들 쟤네들도 쟤네들을 훨씬 강하게 올리면 쓸만하겠네 근데 왜 쟤네들 안쓰지? 쓸만할텐데 왜 아무도 안쓰지? 아 저것도 지배인이 파는군요 사실 어떤 무기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 여기서는 소울게임에서 어떤 무기가 좋고 나쁘고가 절대 없지 사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미안해 나의 사랑스러운 피노키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주인을 잘못 만나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편하게 제페토 아버지 품에서 편하게 지내면 좋았을걸 아 그래요? 무기빨은 좀 타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외국사람들은 엄청 어려워서 뭐라고 한다며? 너무 어렵다고 닥소 닥소하시는 분들은 괜찮아 보이던데 외국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그러던데 너무 게임 어려운 거 아니냐고 내가 봤던 사람이 게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긴 하지마고 아니 왜 안 써지냐? 아니 왜 안 써지냐? 저기요! 저기요! 나 좀 나갈게요! 비켜주세요! 아이 미쳤어! 야 이거 꼈어! 아이! 아이! 아씨 문을 껴가지고 이게 무슨 아씨 아까워 아 너무 아깝다 아 죽어야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이사 사양이 옷가란 옷가란 다 나가는구나 진짜 이래서 벽이 없는 맵이 제일 좋은거예요 저도 깨고 싶어요 말은 쉽죠 나도 깨고 싶어요 이미 한번 깨봤어요 근데 그게 첫번째에 죽이고나서 깬거라 나도 깨고 싶은데 그게 맘처럼 쉽냐구요 쉽지 않아요 아 아 아 제발 날 구석에 밀지 말아주니 아씨 거리 아씨 거리한다 망했어 어휴 타거리를 모르니 나 참 좀만 더 가까이 갈거야 마음이 급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합연할수록 즐겁지 않은 곳인데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즐겁지 않아 이 형들과는 내 형님과 같이 흐른다 오케이 아이고 아 생각보다 긴데 이걸 못 맞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의 방에서 아키라 블루스 이 쟤가 아키라 블루스 아키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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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음 으음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un 들어올리드린 정수 Colin! 잘 아니면 내가 맞 ideological! 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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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렀는데 눌렀잖아 왜 안 막아줘 시간 지나면 나오는건가 쟤는? 뭐지? 야 양쪽에서 공격은 넘한거 아니냐 아 아 진짜 웃긴거는 진짜 웃긴건 뭐냐면 저 녀석을 잡는다고 어 뭐야 니가 저걸 쓴다고? 나도 쓸거야 뭐야 뒤로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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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두명은 좀 너무하잖아요 아 우와 피하기도 해? 와 진짜 미치해 저 방둥이 일부러 피한거야 뭐야 아 와 진짜 아니 이게 저 친구 잡는다 이게 좀 허탈한게 뭐냐면 저 토끼 보내고 나서도 난 저 녀석이랑 싸워야되잖아 피도 거의 뭐 10%는 깎았나 몰라 이걸 게임을 하는거라고 봐야되나 이걸 게임을 하는거라고 봐야되나 약간 좀 저 토끼를 잡는다고 내가 쟤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급하겠어 아까 조력사 수십번 불렀어요 조력자를 수십번 불렀는데 난전밖에 안되더라구요 난전이야 난전 아까 그 싸움이요 무기때문이라기보다 내가 봤을때는 어그로의 문제라서 이게 난전으로 가요 계속 조력자를 부르면 난 지금 그게 너무 불편해서 계속 혼자 하는거 난 지금 그게 넌 아 ene 어 원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아이건 아이씨 야야야야야 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나는 잘 싸웠는데 아 아, 맞지? 아우 나 칼 갈아야 돼 아이고 비껴 비껴 아 비껴 아쓰 이거 좀 아프다 이거 첫 번째 애보다 아프다 아우 이거 그냥 뒤통수에서 막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뒤통수에서 웃는 애까지 내가 어떻게 막냐 아우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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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이게 안들어가? 아 이게 안들어간다고? 와 진짜 미치겠네 저게 저게 왜 안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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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잠시 뺏어, 자펠로. 내가 그 찬스가 떠도 지금 활용을 못하니까 차라리 때리자 이 생각으로 하는 거라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아 이걸 놓쳐 이렇게 되니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다시 할斜 으 어떠 car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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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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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다시 가져왔어 그는 그의 기억을 안해 그의 기억을 안해 행복한 시간... 내 형님 내가 그냥... 내가 호텔에 있는 데에 있는 데에 있는 데에 대해 알아 자기 아들인데 죽어가지고 피노키오 통해서... 피노키오 통해서 피노키오 통해서 그걸 보려고 저렇게 했나본데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그리고 친아들은 맞나 보다 자 보자 펄스 전지 회복 강화 이걸 해야겠죠 이제 이제 충전하면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올거에요 안토니오 안토니오한테 열쇠를 받으라고? 안토니오 열쇠 좀 주시겠어 뒤에 많이 보나 안토니오가 누구야? 아 안토니오 저 집사? 집사던가? 얘가 안토니오던가? 안토니오가 누구냐? 안토니오 안토니오던가? 안토니오던가? 안토니오 에어 이분도 화석한거 놀라가지고 호텔 주인이라잖아 이 사람 이 사람 호텔 주인이라는데요? 좋았어 열쇠 받았으면 저 2층의 그 거리 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를 열수가 있네 일단 여긴 문을 열었으니까 거기부터 가자 토끼 집 애들 거기 파밍을 아직 안 해가지고 거기부터 파밍하는 게 맞을 듯 나 저 토끼 몇 시간 걸렸어요? 와 온갖 진짜 막 꺾일 뻔 했어 나 마음이 저기서 마음이 꺾일 뻔 했어 진짜 아 구라를 치면 초상화에서 남코가 자란다고? 오 개 신기해 여우새워 가져갖고 지금 가자 윽 이달의 패션 스토커 가면 동물 가면 나도 동물 가면 줘 잡았는데 왜 동물 가면 안 줘 돼지라도 좀 주지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 장부에다가 없네 아 약간 인간 느낌의 모먼트를 조금씩 넣어놓는구나 오 여기 길이 한번 가볼까 저거 매번을 올린다 위로 올라가는 건가 오 오 뭐지 여긴 어? 어? 너 여기 왜 있어? 짠조 말을 더듬네 말을 더듬네 아 테스트 오케이 뭐 해달라니까 해줄게 여긴 뭐지? 어 이건가 금화나무가 이건가 어? 그건가 그 델루난가 호텔 델루나 호텔 델루나 인가요? 오 뗐어 오 시들었어 10분에 하나씩 열리나봐 금화나무에서 일정시간받아 금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금화 열매는 여러 곳에 사용된다 촉진제를 사용하면 금화 열매가 더 빨리 열린다 어떻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데? 지금 내가 다섯개가 있는거지 10분에 하나씩 열리는 거야? 별걸 다 만들어놨네 오 오 뭐야 뭐지? 나는 뭐 저 사람한테 아 지금 갖고있는게 다섯개인가? 저 사람한테 몇개 갖다줘야되지 여덟개를 갖다줘야되는건가? 아직 안 딴거구나 아 그 여덟개가 필요한건가 보다 뜨니까 여덟개였잖아요 여덟개인가봐요 여덟개인가봐요 오 오 오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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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왜 호텔이지? 잠깐만 호텔 옆길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금화 열매 따는 곳이라고? 오케이 그럼 거리로 나가면 되겠다 깜짝이야 괴물인줄 알았어 나 이거 의자 괴물인줄 알았잖아 이거 아 깜짝몰래라 인형 다리인줄 알았어 인형이 앉아있는줄 흑 arta 흑우에 넣는 보석을 살 수 있어요? 오호 오케이 로사 이사벨 거리 그치? 그치? 약간 유금의 코디 불이매돈나나 그런가 봐요 무기를 여기 뒤에 나오는 애들 나 이거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들어봐야지 여기 로봇 나올 거 아니야 뭐지? 프리마돈나 마녀의 탁구 공주 내 이야기를 감상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기침을 해? 저기 또 기침하는 사람 있네 누구인가 누가 기침을 해 전기가 나오려나? 무식보단 전기가 나오려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러버렸네 아이쿠 nuestra 가을 chemical I was worried the puppets are come back Then demons they won't give us a moment's peace Even an elderly lady like me They wouldn't even let the dead rest If they had the petrification disease They wouldn't even let the dead rest Which reminds me I could use a proper tip hole There's a wine called La Bleuie When I was young when they were called La Bleuie I'm sure there's still some left in the wine cellar The arcade room is still left You're an enterprising lad Bring it to me and I'll give you something nice to me You're a very special My phone is journey What the hell? Who can you build fighting? I can put you back It's kinda work Who'd be going broke and rules 내 목 풀다가 자꾸 시침해 여기도 아 깜짝이야 파직파직 뭔가 별로 같기도 하고 뭔가 물식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타나요? 불 났는데? 여긴 어디야? 오른쪽은 아니야? 반대쪽? 오른쪽에 길이 있었나? 마스파드라고 써져있나? 이쪽에 길 없었는데 일단 이쪽은 아니야 어디가 쇼팟인지 알 수 없군 탁 그럴 줄 알았어 긴 무게를 가진 녀석들이 성격이 안 좋지 어허 어허 다른 거 없나? 징그러워라 다른 거 없나? 오! 오우 뭐야 왜이렇게 세 징그러워 이 집은 지하도 있고 위에도 있고 크네 내구도가 빨리 담다 되시네 자 좋아요 끝날 애들 잡기는 쉽구만 무슨 시체가 이렇게 많아 위층 한번 갔다옵시다 어지러워 위층 계단도 한번 가죠 뭐야 무슨 무기야 사왔다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무슨 뭐지 이건 어떤거 만들 수 있는거지 폭탄일까 그 하나 꽂는 폭탄 있잖아요 바닥에 꽂는 폭탄 그거 아닐까 이쪽이 아니네 이럴가 더 위로 올라가는 길 없었지 지뢰 아닐까 싶은데 어 여기다 뭐 있네 쇼컷이다 이렇게 쇼컷 오케이 내려가자 가자 오 그럴 줄 알았어 앞에 너무 많은데 어 쉽지 않은데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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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치타해 너네만 총 쐈다 우리도 총 쏘게 해줘 맨날 칼같은거 말고 역시 여러명 있을때는 이것만한 칼이 없다 진짜 칼같은 칼이 오른쪽으로 꺾어서 폭탄 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까보다 늦게 터지지? 내 돈 내 돈 내 돈 아니 안 닿을 줄 알고 서 있었어요 그냥 터지는 타이밍에 쟤네들도 나한테 가까이 와서 터지는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터지는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아 내 돈 저것보다 많았는데 좀 아까워 여기 있는 모든 인형을 처치하면서 갔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뗄지긴 했겠죠? 어? 무시해도 돼 무시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고 어어 씨 아 아기들 기어나와 아 이거 왠지 안 죽이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왓따메 아줌마들 돌아가이소 돌아가이소 싸울 생각 없어 돌아가이소 안돼 아 아기들은 저리 가 아기들도 따라 나왔네 가는 속도도 느려 그게 더 빠른 것 같다 죽이는 거 공습 때문이지 아이고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불법 안 만들어지냐고 아 어떡하지 일단 얘부터 잡자 너부터 이리와 이리와 비치 아이 미친 아 미친 너무 빨라 스테미나가 없어서 넌 천천히 죽였다 빡세 무용수의 곱도날 이게 뭐야 아 대검이네 대검이네 이거 본 것 같다 대검치고는 대검치고는 날쎈데 스테미나 미친 미친 이거 한번 들어볼까 이리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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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살아있는거야? 비명? 아 위에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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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짜리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피계맞이 차네 피계맞이 차네 아씨 거리를 모르겠네 아우 저거를 쓸 줄 알 쟤는 저 페링을 쓸 줄 알았는데 나는 왜 못쓰는거야 저거 어떻게 공격하냐 때리지를 못하겠네 아우 저거 한번 맞으면 그냥 맞아야되네 팔 깨졌다 아까처럼 그냥 기다려야겠다 아 페이크야 뭐야 팔이 짧아지니까 오히려 더 못맞추겠네 아우씨 반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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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할 타이밍을 안주네 아니 막는데 막는데 왜 안 막아지는 거야 분명히 열심히 누른 완전 열심히 누른데 왜 안 되는 거야 졌다 아 진짜 행운구가 야 왜 이렇게 쎄니 끌어오기는 될 것 같긴 해요 막 진저처럼 날아다니는 애는 아니라서 될 것 같은데 아니 더 이상 이렇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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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봤죠 무빙 내 무빙 얘를 잡아야 지나갈 수가 있나본데 전기로 싸울까? 사람인데 불로 싸워볼까? 일반 칼보다 전기야 사람한테는 전기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막는 거라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타워볼까 홍대 아 오 쒸띠 빨라 아 얘는 아예 공격을 못해 아 반속이 빨라야 돼 불타임 나 칼부 또 깨뜨려야지 스크림 어레이크리엄 for me if you would 하하하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좀 이쁘 아니 이게 칼이 짧아지니까 뭔가 가까이서 공격을 맞춰야 돼 그룹이 나와라 언제 나오냐 그룹이 나와라 그룹이 나와라 아니 아까 늦게 나왔다가 이젠 또 빨리 나오고 뭐야 쟤는 정체가 뭐야 도대체 너 공격 자체는 불가능하고 도대체 넌 그런 건 언제 나오니? 아 나왔다 글쎄 이게 최선인 같다 오히려 칼이 짧아지니까 반격이 불가능하네 기다려야돼 엄청 오래걸리는데 이렇게 잡는게 많나? 또 나왔다 때리지마 때리지마 혹시나 해서 한번 때려봤는데 안되네 얘 원래 뒤통수 때리는 애인가 보다 뭔가 뒤통수 때릴 수 같은데 선생님 뒤를 보여주세요 뒤호 뒤라 전혀 안보여 뒤통수 때리지마 뒤통수 때리는 절대 안보이기 아이고 근데 얘 쓰러뜨리기 전에 내 포션이 다 날라갔고 같은데 더 빨라졌어 아씨 붙어라 좀 넓은 곳에 싸우자 좀 가까이 볼래? 뒤로 가지 마죠? 좀 가까이 볼래? 뒤로 가지 마죠? 저기요 아우 저 등 좀 보여주세요 아리따운 여성분 당신의 등이 보고 싶어요 아 아 좀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대쉬 안 쓰고 있는데 쉽게 안 보여주네 우선 안 보여주는 거 봐 아 됐다 아 보여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됨 아 뒤로 뒤 좀 보여줘 아 아 아 영웅이 옳지 옳지 이게 져지 않네 무슨 효과인 줄 알았네 뒤에 벽이 있어서 나온 거였어 바라그라네 바라그레 아씨 잘못 맞았다 아씨 잘못 맞았다 아씨 잘못 맞았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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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강탄데 강타 아씨 아 아 아 여성분이 등을 등이 약접이라서 그런가 잘 안보여주네 안돼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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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아 아 아 아 어 nichts 그게 나중에 위해선 열어놔야 돼 오케이 쇼컷 별바라기? 오케이 저 사람은 누구지? 누구세요? 어? 너는 이런 곳에서 걸고 있는 곳이야 줄리언? 네? 아 너 말고 오케이 오케이 유품 가져다줘야지 거리의 대로? 검은 드레스? 내가 이미 지나갔나? 대로에 있다고? 이쪽은 아니네 내가 혹시 지나간 건 아니겠지? 사람 시체가 몇 개 있긴 했는데 이쪽 아니겠죠? 더 나가야 되는 거겠죠? 아까 몬스터 엄청 많았던데 있으려나? 일단 가봅시다 여기 있으면은 지나간 곳에 있지 않을까? 오 이거 설마 독이냐? 도시? 뜨는 거 아니야? 아니구 그냥 지하수로였어 어? 일단 좀비 두 마리 오케이 좀비 두 마리 세 마리 아아 뭔 소리야 너 혼자냐? 오케이 여긴 뭐지?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겠지? 잠깐만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겠지? 여기를 내버려 두고 저기 먼저 가자 여기 갔다가 실내의 도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서운데? 실내의 도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서운데? 하아 음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야? 아 아 저 지하수로 나가는 길 있겠지? 일단 가보자 궁금한 곳이 있으면 바로 가봐야죠 아우 6800원이나 쌓였네? 진짜 돈쓰고 옵시다 돈쓰고 오는게 낫겠네 2800원이면 하나 올릴 수 두개 올릴 수 아니지 하나밖에 못올리겠나 8000원에 200원 지금 4000원인가에 하나 올릴 수 있을텐데 그 녀석한테 사자 그 녀석한테 사자 가서 하나 올리고 음 하나 언니 해야 Haber 지금 여기를 옷을 외울 수 气 이런 주소 그냥 El 나 파이오 망 Mont題 적재력.. 아까 적재력 올린다 했지? 무기가 아마.. 잠깐 확인만 좀 해보자 아 맞다 팔 좀 팔 만들자 능력의 크랭크 됐다 아까 죽은게 뭐지? 아 그냥 아무거나 만들 수 있구나 어.. 이거 하자 개조.. 어떻게 할까.. 어.. 충전 신소재 화약 폭발 범위 증가? 어.. 나쁘지 않은데.. 폭발 범위 늘려고요 이거.. 이거는.. 잘 못쓰겠어.. 잘 못쓰겠어.. 아 내가 가는건 좀 오반데.. 잘 못쓸거 같아요.. 이.. 이렇게.. 라고.. 팔을 바꾸자 아.. 왜.. 여기서 바꿨던가? 여기서 바꿨던가? 교체.. 알겠다.. 없어 tiss 아.. 오케이.. 됐어.. 팔코 나이즈.. 아.. 여기 저축같은 거 안됩니까? 페이블 총맥 지금 사봤자 뭐 딱히 일단 저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잠시만요 재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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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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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 목표는 지금 내 목표는 보스 방 앞까지 가는 겁니다 보스 방 앞자리에 딱 가서 앉아있는 다음에 내일 떡떡 들어가도 되겠으니까 들어갈 거예요 네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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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일단 밑에 한 마리 있는데 대략 세 마리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속성 정화 앰플 속성 정화 앰플 역시 전기가 좀 더 쎄군요 아! 아! 뭐야 얘들 아니 있으면 한꺼번에 내려와 줄줄이 내려오지말고 얜 한 마리지 천장도 봐야되겠네 여긴 어디지 아!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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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오우시 오우 지질뻔했네 아니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더 쎄 아 오우 오우 됐다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과연 와 코츠 얻었다 대박 코츠 정도면은 올만하다 굿 아하 어? 뭐 요기야? 아까 여기 쇼컷이구나 아하 나쁘지 않다 여기 충전하고 가면 되니까 오케이 굿 자 아내분 유품 찾아오겠습니다 그냥 내려갈 수 없게 해놨다 좀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로 만들었네요 좀비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로 만들었네요 나 이제 올라가면 돼 나 이제 올라가면 돼 나 이제 올라가면 돼 불쌍해라 불쌍해라 오우 뭐야 나 포거리네 오우 미친 개쎄 아무리 뭐야 이씨 무서워 죽겠네 덩치만 크다고 다 그게 아니구나 뭔가 여기 무섭다 전체적으로 하나 두명 뭔가 보스방을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와 씨 죽을 뻔 했다 진짜 뒤에 있는 녀석이랑 와 진짜 꽃니바퀴 이쪽으로 가볼까 아 이런 거지같은 위에 있는 녀석이 이거 내려와 아아아아아아 아 너 혼자지 그치 그치 그럴 것 같았어 찬란한 에르 구조가 찬란한이 한 500개던가 이쪽이 메인길인가 저쪽 갔다오자 왠지 이쪽이 메인길 같은 느낌인데 저쪽 어차피 문 안열릴 것 같은데 그러겠지 문 안열릴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가 아니라 문 열리네 쇼컷이다 대박 완전 대박 쇼컷이잖아 일단 그냥 가자 6,000원이면 한번 더 올리고자 야금야금 올리기 잃어버리기 전에 물론 잃어버려도 다시 먹으면 되지만 강화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여기 말렙이라는게 존재하려나? 이런건 언제 올리지? 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체력 올리는 것도 뭔가 지금으로선 애매하기도 하고 적재력 올리자 나중애를 대비해서라도 올려야돼 소울게임의 말렙은 망자가 되면 된다고요? 망자가 되려면 몇시간을 해야되지? 궁금하다 망자인분들 다크 소울 같은걸 몇시간 했는지 궁금하네 다크 소울 같은걸 몇시간 했는지 궁금하다 다크 소울 같은걸 위에서 나오는 소리네 노래좋다 다크 소울 같은걸 200시간 다크 소울 같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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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쫄법을 저렇게 지능적으로 만들어놨어 쫄법이 구르기라 할 줄 알아 일단 뛰어가자 올라와라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해야될까 와 구호구 쪽에는 좀 아니지 않냐 와 진짜 안 돼 내 동 아 맞네 원거리 하나 있었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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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무기가 있었는데 약국을 깜빡해 오시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보다 무거우니까 이게 좋아 써보자 어떻게 쓰는거지 조주는 했는데 아 됐다 아 이거 놓으면 그냥 날아가네 에미지 좀 세네 아 다 썼다 얘는 어떻게 얘는 충전을 아이템 써서 충전해야 되는 거겠죠 아씨 눌었네 아 아 아 아 아 열심히 마와 아 됐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허 반지인 것 같은데? 맞지? 조금 더 무거워 조금 무거움을 떠버렸네 무게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무기를 익어들어서란가 보다 이따가 무기 변경 좀 해야되겠다 흠 찾았다 어? 진짜 인형이래 사람이 변한 인형이 아니라 진짜 인형이래 그러네 진짜 인형인데? 헉 설마 그 신사분 약간 다키마프라 좋아하고 약간 인형에다가 인형에다가 하 하 그런 그런 취향이신가? 진짜 인형이야 아내가 아니라 인형과 결혼한 남자 아 오 오 슈퍼시다 좀 불안한데 잠깐만 저쪽 안가도 되나? 안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아! 여기 중간 보스 있는 데다 잠깐만 이거 트레일러에서 여기 봤다 중간 보스 있는 곳 잠깐만 저 반대쪽은 여기랑 상관이 없는 곳인가 본데? 저 뒤쪽부터 가보자 이 뒤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긴 더 중간 보스 피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어? 아까 거기잖아? 아 뭐야 여기 보니까 기억이 나네 아까 그 지나가던 그 길이구나 아니 뭐야 진짜 쇼컷이었네 정말 쇼컷이었네 처음 시작할 때 거기였네 아우 저 위에서 춤추고 있네 중간 보스 축포를 막 축포를 터뜨리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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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가 더 있었네 그러게요 8군 쏘서 없애는 게 낫겠는데 총 개아파 무슨 총 하나 진짜 졸라 아파 얘네들은 전기 말고 부식으로 싸울꺼야 부식으로 싸울꺼야 전기 말고 이거로 싸워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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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미치겠네 쫄묵들도 모자라서 쟤까지 오면 안 되는데 오그로 빼 오그로 빼 오그로 빼 근데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쟤 어디까지 쫓아와 오그로가 왜 안 빠져 저기요? 광대씨? 아니 오그로가 이렇게까지 길 뭐야 아 됐다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쫓아오는데 저거 죽었다 죽었다 와 근데 저거 독데미지 이거 부식데미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괜찮아요 전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전기 할까 전기 데미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야 아까 싸울 때 못 봤는데 저거보다 빨리 죽었나?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너와 나의 싸움이다 아 오 미치 어우 와아시 아이고 한 대 더 있고 너는 불 데미지같은거 안맞니? 오! 오씨 고무고무 뭐야 저거 마칠뻔했네 가까이 있어야 겠다 아! 아 가까이 있어야 겠어 아 아 예 아 회의한 패턴이네 아 그리고 너무 멀어 왜이렇게 멀어 아 맨날 갈때마다 하나 뺀 아이야 기왕 옮김에 다시 찍고 가자 이번엔 피해야지 풀피로 가야돼 무조건 아 근데 저기 있나 애들 다 해치우는 것도 일이네 아니야 이거 이대로 쓰자 방이 안바꿔도 될거 같애 휘두르는거 말고 찌르는걸 아니 나 휘찌르는게 데미지 별로 없어 아 이번엔 옆으로 피했는데 아 이 자식 내가 다시 돌아가는 의미가 없잖아 아 진짜 아 아 그래요? 근처에 별바라기가 있군요 네 그렇다 이거죠 아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잘가라 어디있을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그걸 모르는데 아 여기있다 얘도 이리로 올라오는구나 아 맞다 한대 더 있잖아 어 죽겠는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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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럴거 같아요 앞에서 아 이거 잡아야지 왜냐면 여기있는거 모르니까 그녀가 있었기에 가장 행복했던 가족시간을 기리면 다시 한번 싸워봐야겠어 저 친구는 잡아야겠어 여기 너무 좁다 너무 좁다 안되겠다 너무 좁다 안되겠다 오오 야 이거 생각보다 데미지 나온다 됐어 생각보다 데미지 나오는데 아 아 한번더 있잖아 왜 소란없어 아 안돼 타이밍 놓쳤다 타이밍 놓쳤다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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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까요 나 아까 고민했거든 그냥 이걸 바꿀까요 아 나 아까 뭐야 이거 아까 고민했잖아 바꿀까 하다가 뜸 으음 안키 그래도 같은 이게 백이나 찌라기 찌르기가 더 나 낮은데 낮은데 좋네요 시리야 난 널 부른적이 없어 왜 아까부터 니가 대답하는건데 뭐가 좋아 좋대 얘가 좋네요 백이 찌르기가 더 낮은데 이랬더니 좋네요 이러네 창 자르면 근데 찌르기여가지고 개미지 면에서는 그래도 휘두르는게 낫지 않나 분위기 또 이거 너무 짧아요 이것도 짧아 이거 짧지 않나 한번 볼까요 짧을 것 같은데 목도가 날이 길어서 날이 길어서 그렇지 손잡이는 짧아요 대기 자체는 일단 다 짧은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손전등이냐고 어? 이거 손전등이냐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운 적은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 운 적은 있어요 도끼자 음 도끼자 얘나 얘나 무거운건 똑같네 이거요? 이게 이것도 하면 근데 약간 이것도 손전등스러울텐데 살짝 기네 살짝 더 길다 아 아 근데 이게 공격 속도가 늦어가지고 오우씨 이거 말하는거죠? 슉슉 슉 어떻게 쓰라는거지 어떻게 쓰라는거지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싸워볼까요? 이렇게 써지는데 일단 싸워볼까요? 오우씨 예고도 없이 분양 때리네 갑자기 때려버리네 일단 이 녀석은 나도 발사 나도 발사 니가 주먹발사하면 나도 발사다 이 자식 아이고 얘도 그냥 막고 있다가 해야되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겠네 타이밍을 모르겠네 예 뭔가 강공격 떴을 때 빨리 때려야겠다는 그 생각때매 아니야 난 팔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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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아 쓸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되는지 강공격으로 써야된다고요? 이걸로 써볼까 이걸로 써볼까 근데 이걸로 쓸거면 이걸로 쓸거면 차라리 원래 얘 기존 기존 그게 더 좋지않나 어 나무가 풍성하대 잠시만 잠깐만 인격력 2 올라간다고? 이럴거면 본래손잡이가 나을지도 아 이거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요? 강공격으로 싸워보라 일단 다시 도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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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길어 아 아씨 타이밍 아아아 아아아 잘못눌렀어 왜 자꾸 마지막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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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씨 아아이씨 아이씨 원래 쓰던 무기 쓸게요 그게 낫겠네 자 제가 쓰던 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은 버금을 못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써야겠다 체감이 많이 달라요? 아 이것도 업글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해가지고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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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라스트 아우 아우 구방이야 아아아 아 Pis 아 자 자 아 아 워 아 Cette 와 이거 타이밍을 아우 아우 뭔가 맞춘 맞은 거 같아요 아우 안댄댄댄댈 아 타이밍 놓쳤다 아이고 아 나 이거 못맞추겠는데 와 뭔가 박자가 약간 엇팡 느낌이 나는 건 기분 탓인가? 살짝 야 너무 빨리 움직이나? 다시 도전해볼까? 뭔가 안맞는데 내 손에 안맞는데 한번 해보자 보스 세팅은 또 뭐야 강화를 한번 더 하라고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잠깐 훈수는 멈춰주세요 잠깐만요 훈수 잠깐만 멈춰주세요 훈수를 허용한 적은 없긴 하지만 모르니까 일단 훈수를 받긴 한다만 부끄러워 아 감금격상 아 나 진짜 벽에 물이 지금 저렇게 됐네 아아이 나지마 아아 미친놈이 그만 써 아이씨 뭐야 아아 자거리를 모르겠어 살짝만 멀어주면 주먹쓰는데 그럴게요 그냥 코일봉 쓸게요 뭐야 아니 같은 저 빨간색만 몇번이 나오는 거야 아아씨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보스방을 아직 못찾긴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스토리상 지금 시간은 너무 늦었어 보스방 바로 앞이라고요 아 여기에요 아 이거에요 아 여기에요 손님이 마중 나오시네 손님 왔다고 아니 손님 왔다고 이거 집사가 마중 나오네 아아 여기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일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아 인형 왕이 있는 거기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빡세게 해야 되겠네요 아아 이거 아아 이거 아아 이거 아아 이거 아아 이거 아아저씨 갖다 주고 호텔 가서 황금 나무 떼고 갖다 주고 끝내면 되겠다 이 아저씨 정체가 뭐야 진짜 인형에게 결혼 반지 끼워놓고 자기 아내라고 하는 당신 뭐야 맞네 진짜 못내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유 좀 안타깝잖아 허니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화면 안에 있는 여자에게 반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 공감을 갖거나 그럴 수 있지 네 남친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어 네 남친, 여친 결혼 반지를 받았네 경력치가 회상이구나 3D 여친 그래 3D 여친이지 3D 여친 저 사람은 뭐 틀리지 않... 뭐지? 약간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일 뿐 취향이 좀 독특할 뿐인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덕질하면은 어? 저것도 덕질해본 사람만 안다고 나무가 어딨더라... 여기 지나갔어... 요쪽이었던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잘못 왔고... 약간 저 가면 쓰고 있으니까 태권도 머리띠 한 것 같다... 막 풀풀풀... 이렇게 막 날리니까... 리본 이쪽이 아니었구만... 저쪽 오른쪽... 벽이었어... 왜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죠? 왜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죠? 그쪽이 아니라고 빨리 말해줄 수 있었잖아...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됐고... 이거 이대로 가져다주면 좋겠... 되겠지? 뭘 주려나? 막 갑자기 에헤이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니 몸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가 주겠어! 난 싸우는 거 아니겠지? 죽어가는 연금술사가... 난 싸우는 거 아니겠지? 여기 있던가? 왜 안 뜨지? 연금술사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연금술사 도와주지 말라 그랬는데... 도와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나? 난 지금 알면서도 연금술사를 도와줘 버렸는데... 나중에 파멸 미래가 오나? 연금술사로 인해 부서지는 미래가... 연금술사 도와주지 말라 그랬는데... 안되는데... 아 뭐야? 에? 굳이 이렇게 올 필요 없었잖아? 맞다... 맞다 연결돼 있었지! 아 바보... 뭐... 뭐... 왜요? 왜요? 어? 망국 박람회장은 아직 없지 않니? 열매를 빨리 얻는 법에 대해 아 따로 진짜 잘 필요하구나 스토커! 아 알려줬잖아, 맞다. 금화열매로 이곳을 살 수 있었다 했지? 참 내가 지금 갖고 있는게 이건가? 별의 조각도 이걸로 사는구나 딱 시작할 때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일단 이동을 하고 저장하고 끕시다 아침이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나쁘지 않네 그런 것도 사냥으로 얻어도 충분할 것 같아 좀 급할 때만 오늘은 이따 여기까지